이 검에 담긴 아버님의 뜻 또한 제가 걷어가겠습니다. 오늘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. 테저피아의 황자였던 우리 형제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 의의를 돈독히 쌓았던 날입니다.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황제 폐하에 대한 충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날입니다. 해서 이 검을 모든 분들의 충심을 모아 황제 폐하께 바치겠습니다. 부디 이 검으로 이 나라 고려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. 베어. 수고했다. 수고했다. 왕대표! 만세! 만세! 만세!